안녕하세요. 영화 리볼버의 감독 오승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하수영 역을 맡은 전두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2주차 마지막 무대 인사의 마지막 관입니다. 저희 무대 인사를 직접 드리는 거 관객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뵙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.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리볼버는 계속 극장에 걸려있을 테니까 저희 영화가 더 오래 걸려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후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화 리볼버에서 본부장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가족분들과 또 함께 또 지인분들과 또 이 전세지구가 부부분들도 이렇게 계셔서 모여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또 저녁 식사하시면서 또는 또 내일 아침에나 오후에 그 영화 어떻더라 이렇게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 한 번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해 나시고 리볼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동호를 연기한 김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2주간의 무대인사 마지막 관인데 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뭐 저희가 처음이시겠지만 어쨌든 참 2주 동안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저희 영화 리볼버 선택해서 이렇게 영화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부디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영화 재미있으셨으면 또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리볼버에서 정윤선을 연기한 임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관객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요.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. 여러분 영화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고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